아 외형은 여기다 뭐 뭐 얘기하면 다 알아 양반들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도 여기 살펴놔서 1번만 한번 푸자 시청 1번들이 되나? 여기도 미션 구간 있어요? 다 미션 어디 하나 안그런데 가봐 하다못해 여앞에도 이것도 돌파하기 힘들어 이것도 지금 페달 끼고 출발하기가 우와 아 씨 뭐야 이건 또 아 씨 뭐야 이건 또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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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이로 내려온거 아니죠? 원래 여기 나무 사이로 아 아 아 원래는 여기 가봐요 내리시고 여기 가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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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으 예 야 꽃이 있는데요 r 아 그래서 브레이킹 심하게 가면 고치 아1 1 1 노가 되는 거죠 이제 5시어 뭐 아 제가 나야 되니까 더 내 지고 있어요 제 설명이 좀 아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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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가니까 이상하네 아 여기 있어 일하러 갑시다 여기 되게 위험해요 생각보다 여기가 딱 꽂을 것 같은데 간다 너무 좋아 어우 충기는구나 야 우리 저기보다 쉬운 길 야 너 너 씨 왜 하려고 그러지 어? 야 왜 들어가 어떻게 해 통일님 줄 수 있어요? 위험님 다 하시던데 뭐 어? 어디 가나 보며 잡았어 아 아까 하룡을 타듯이 일로 들어가야 되죠 내가 내가 들어 아이고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잡을 테니까 그렇지 놓고 브릭크 놓고 놓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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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이거 이거 할 수 있는지 와 나 이거 함부로 못 들이댔는데 근데 잘 타네 와 쫄면 근데 저기 쫄리는데서 잡아버리죠 중간에 잡아버리면 안 낫기 때문에 오 좋아 이제 다음 미션 또 있어요? 이제는 크게 없고 잔잔바리 요 앞에도 약간 코너 90도 꺾고 나무 사이로 가야돼서 해천이 따라하지 말고 여기는 해천이 여기 좀 주춤해 원래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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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썼어 5 어머님이 위험하다고 해서 내렸어 하하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위험하다고 해서 오오오 어 방금 엔도 하신거 아니에요? 어 헐라 그랬는데 페달 걸려 그랬어 엔도 할라 그랬는데 데메씨 빠졌어 뭐가요? 어 내려오다가 데메씨 데메씨 빠졌어 어저께 가을형이 이거 뺐었거든 뺐었는데 뭘 안쩍여놨는가봐 이게 벗겨져가지고 하하하하 아 할머니 할머니 이런데 타지말라고 이렇게 장소리하셨어 할머니가 깜짝 놀란건지 이런데 타지마요 위험하다고 타지말라니까 뭐라 할수도 없고 뭐라 하면 안되지 자기 따님 걱정해서 해주는거 너는 황무나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가을형이 어제 가을형이 어제 가을형 만났다가 헬멧좀 보자고 그래 아까 보다가 형이 어제 이걸 빼더라고 깜짝 놀랬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얘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얘가 내려오는데 나는 괴실이가 헬멧을 벗고 있길래 나 다닌죽아도 주는줄 알고 아 나 황당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여기 여기 돌 돌 이제 이 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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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씨 뭐예요 것봇 뭐야 이게 너 4 아 저분이 제 잘타시는 못해요 그래서 안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여기는요 돌멩이를 치잖아 돌멩이를 철치기거든 돌멩이를 칠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넘고 잡아야 돼요 앞브레이크는 무조건이고 저는 이게 앞브레이크니까 박을 때는 무조건 앞브레이크를 놨다가 완전히 놓고 때려받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걸어야 돼요 그냥 앞브레이크는 그냥 무조건 놔 그냥 앞브레이크는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 나 브레이크 나가 브레이크 놓으라는 거는 그냥 앞브레이크는 일단 완전히 다 풀러버리고 무조건 넘고 난 다음부터 다시 락거려야 돼요 버튼 앞에 따라올게요 아 자 일로와요 오우씨 오우씨 뒤에서 비하 변속을 무겁게 해놔야돼 안패덜링해서 넘어가야돼 변속하는게 제법있거든요 변속도가 늙으면 저희가 이런거 다 파악야돼 우리 얼굴이야 아 이게 페달이 닿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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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어 미안 미안 네 크다 그 나무 끼고 우에 좀 돌아야되는데 네 여기 바닥탈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추락 오 호 아 아 어 아 으 으 으 으 inar 이 배달이 너무 솟구가 흘러가서 데리고 빛노대로 갈게요 지금 큰 돌 구간은 다 끝났고 이제부터 자질구리언돌이에요 그냥 다 그대로 싸고 가는 거야 그냥 갑시다 하쇼 오 와우 푸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하 아 아 아 아 으 으 어 소화뿐 자 아 5 5 5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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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